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신축중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신축중공과 더불어 글로벌 인재양성에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총장 안국신입니다.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신축교사의 완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교사 신축을 계기로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가 더욱 발전하기를 전 중앙대학교 가족과 함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총장 이철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고등학교 교사 중공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탄실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좋은 새로운 분공이 단지 새로운 건물의 시작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한인 사회의 새로운 백년을 열고 이곳에서 공부하는 여러분이 앞으로 한국에 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에 있는 이 세계 사회의 새로운 글로벌 리더를 뚝성한 새로운 계기가 되는 일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축하합니다. 성신전자 대학교 총장 심하진입니다.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고등건물 신축 중공식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국제학교 고등건물 신축 중공식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작가 때 오는 김에 잠깐 들려서 축하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저희 회사 가수들 이루하고 저하고 많이들 인사로 올게요. 여러분들 그때 다시 만나요. 다시 한번 자카사 한국국제학교 고등건물 신축 중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가수 태진아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